자, 우리 165기 비우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3월이 다 넘어가는 이런 이른 봄에 이렇게 설악산에 눈꽃이 피는 것을 봤다고 하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 어떤 계절보다도 눈꽃이 피는 설악산의 피골계곡 아름다운 주말을 맞이하고 우리가 또 165기 비우기 프로그램을 힘차게 시작을 하면서 이 눈꽃 너머 이제 몇 주만 있어도 또 벚꽃이 설악산 전체를 휘드러지게 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더 아름다운 건강과 행복의 꽃이 피어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될 텐데 우리 몸에 들어있는 한 60조개 내지 이 100조개의 세포들 어디에 붙어 있을지라도 이 세포들이 살아가려면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또 그 세포들이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잘 버려줘야 되는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혈관일 거예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주면 모든 장기마다 영양소와 산소를 듬뿍 머금고 있는 피가 혈관을 타고 쭉쭉 흘러가서 공급이 되고 또 그 영양소와 산소를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고 각 장기마다 자기가 해야 될 고유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에너지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같은 찌꺼기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나올 거예요 쓰레기가 한 집에 계속 쌓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또 그 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을 타고 영양분을 공급해 줬다고 하면 그때 나오는 쓰레기들을 정맥이라고 하는 혈관을 통해서 이 혈액순환이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또 신장에서 걸러주고 소변으로 버려주는 일이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활력 넘치게 건강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혈관을 다 모아보면 자그마치 12만 킬로미터나 될 정도로 아주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 줄로 연결을 해보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바퀴도 돌고 그러고도 반박비를 돌 만큼 그렇게 긴 혈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이 혈관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들이 어디선가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됩니다 암세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그 장기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서부터 생기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혈압이 120에서 80 정도 더 높지도 않고 더 낮지도 않고 언제나 일정한 혈압으로 이 장기마다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될 텐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면서 살아야 될 텐데 의외로 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한 70대가 넘어가면 거의 모든 분들의 70% 이상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혈압이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는 고혈압 고혈압 중에서도 본태성 그냥 태어날 때부터 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본태성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체 혈압 중에서도 90%가 넘게 바로 본태성 고혈압이고 본태성 고혈압이면 원인이 없고 그냥 물려받은 혈압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참 무서운 질병인데 오늘은 본태성 고혈압 약 없이 얼마든지 치료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내 몸의 원리를 알고 내 몸을 잘 관리하기만 하면 이 본태성 고혈압 정도는 그냥 저절로 약을 끊고서도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부터 출발되는 수많은 질병들을 같은 원리로 또 컨트롤할 수 있고 잡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혈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죠 하나는 2차성 고혈압입니다 뭔가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 1차적인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 때문에 2차적으로 혈압이 올라갔다 그것을 2차성 고혈압이라고 불러요 그 2차성 고혈압은 그래도 그 원인이 되는 1차의 원인을 고쳐주면 치료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혈압은 원인이 없습니다 왜 걸렸는지도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유전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태어날 때부터 그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도 의미로 이름도 서글프게 뭐라고 불러요 본태성 고혈압이라 전체 고혈압 중에서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본태성 고혈압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내팽겨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태성 고혈압을 약을 먹지 않고서도 간단하게 치료될 수 있다 굉장한 근유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본태성 고혈압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혈압이 치료가 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전혀 양쪽 부모가 혈압과 상관없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경우에도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 혈압을 가질 확률은 한 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두 부부 중에서 엄마 아빠 중에서 한 명이 혈압을 가지고 있다 뭐 흔히 혈압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부모 중에서 한 명만 혈압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 응애 하고 태어난 이 아이가 고혈압일 가능성이 34%가 됩니다 그런데 아빠도 고혈압 엄마도 고혈압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살아생전 혈압을 가질 가능성은 46% 정도가 되고 이런 것을 이름하여 본태성 고혈압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혈압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서운 질병인가 하고 보니까 30대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남자들은 14.3%가 혈압을 가지고 있고 고혈압 환자이고 여자들은 3.7%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40대 정도 되면 나이가 들면서 막 늘어나는 거죠 남자들은 31.6%가 고혈압 환자이고 여자들은 13.5%가 고혈압 환자예요 50대가 되면 남자들은 43.4% 여자들은 34.9% 60대가 되면 남자들은 57.5%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은 53.9% 60대가 되면 남자들은 62.8%가 고혈압 환자이고 여자들은 10명 중에 7명이 넘어요 73.6%가 고혈압입니다 이건 뭐 국민 질병이겠죠 여기서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되는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국인 30세 이상 모든 국민들은 29.6% 3명 중에 거의 1명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고혈압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약을 끊고서도 혈압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병원 가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혈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만 가지고 있나 다 가지고 있지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혈압약을 따콩 따콩 먹어라 그러면 그거 먹으면 해결이 되느냐 아니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몇 시간 동안만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약일 뿐이지 혈압을 치료해 주는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혈압을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약을 열심히 먹었어요 그래서 120에 80 이렇게 잘 유지를 했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364일을 잘 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루를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220으로 올라가 버렸어 그래도 그날 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지팡이 잡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말도 잘 못하고 어버버버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인생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인간의 아름다운 형상이 겉모습만 이그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도 이그러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약만 먹는다고 해서 해답은 아니고 한 번밖에 살지보다는 인생인데 언제 그런 일이 나한테 밀려올 줄도 모르면서 그냥 우연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혈압이 도대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혈압을 정확히 재기가 쉽지가 않아요 혈압은 혈관에서 느껴지는 잡혀지는 압력을 의미하는데 제대로 측정하려면 혈관 속에 들어가서 압이 얼마나 높은지 재야 되겠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혈압기를 두른다고 해도 이게 혈관의 압력은 아니에요 그냥 간접적으로 추측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혈압기마다 혈압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두르고 있는 이 커플링의 크기가 작은 걸 썼느냐 큰 걸 썼느냐에 따라서 혈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쓰던 그 혈압기를 이렇게 가느다란 팔뚝을 가진 사람이 꼈다 그 사람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막 돌고 그러죠 같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은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데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서 쫙 심장이 수축이 되면 수축이 되면 심장에서 피가 혈관으로 솟붙여 나가면서 심장이 수축이 되니까 혈관에서는 피가 왈칵 솟붙여 나가면서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혈압기에 두 종류의 숫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수축기 혈압입니다 심장이 쥐어짤때 수축할때 혈관에서는 가장 높은 혈압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최고 혈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수축기 혈압이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심장이 쫙 이완이 되겠죠 이완이 되면 저쪽 혈관에서 많이 올라갔던 그 혈압이 쭉 떨어질 거예요 심장 혈관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혈압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낮게 잡혀지는 이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도 하고 가장 낮다고 해서 최저 혈압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120에 80 이렇게 숫자가 두 개가 나오죠 이걸 거꾸로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80에 120 중국 사람들이 꼭 그렇게 읽어요 조선족들이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나 약속은 어떤 것부터 먼저 읽어야 돼요? 높은 것부터 120에 80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하기를 120에 80 정도보다 낮은 것을 정상 혈압이다라고 하자 그랬는데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140에 90이 넘으면 고혈압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고혈압 환자는 어떤 사람 보고 고혈압 환자라고 하는가 하면 첫 번째 의사가 당신은 고혈압 환자입니다 라고 진단을 딱 내리면 혈압이 얼마냐와 상관없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왜? 혈압은 수시로 변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 그런데도 의사가 당신은 고혈압 환자입니다 하고 정의를 내렸으면 혈압 약을 먹어서 정상이 됐든 뭐 했든 무조건 고혈압 환자예요 두 번째 최고 혈압이 140이 넘으면 무조건 고혈압 환자입니다 밑에 혈압 80밖에 안 되는데 상관없어요 최고 혈압이 140이 넘으면 고혈압 환자입니다 세 번째 최저 혈압이 90보다 넘으면 고혈압 환자예요 120에 95가 나와도 위에 혈압 120밖에 안 나왔는데 상관없어요 그것도 고혈압 환자입니다 네 번째 고혈압 약을 먹는다 그러면 무조건 고혈압 환자입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고혈압이에요 이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가 하면 저는 별로 특별히 아픈 데는 없고요 혈압 약 그냥 조금 먹는 거 그 자체가 환자입니다 혈압도 뭐 잘 조절이 되고 조절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어쩌다 한 번 올라가 버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혈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약을 끊고서도 언제나 정상으로 조절이 되도록 해주는 것 그게 근본적으로 혈압이 치료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약을 먹으면서 조절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약을 먹으면서 혈압이 조절이 되는 사람보다도 약을 끊고서도 언제나 혈압이 정상으로 잡히는 사람들은 몸이 날아갈 듯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압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특별히 위에 혈압이 140보다 높든지 밑에 혈압이 90보다 높든지 하면 혈압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170에 80 정도 이렇게 잡히면서 고혈압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30에 120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수치는 별로 높지 않아요 어떤 고혈압이 더 위험할까요? 위의 혈압이 높으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거기서 조금만 더 높으면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혈압만 우리가 많이 무서워합니다 혈압이 190이래 그러면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위에 혈압이 높은 것은 혈압약을 먹으면 그래도 조절이 잘 됩니다 금방 내려가요 그런데 문제는 130에 120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밑에 혈압이 110, 120 이렇게 나오면 숫자가 그리 높지 않으니까 신경을 별로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이 밑에 혈압이 높은 고혈압이 더 고질적인 고혈압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의 혈압이 너무 높아졌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심장이 아직 쓸만한 사람입니다 심장 자체는 아직 망가지지 않았어요 기계는 아직 쓸만한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심장이 아드렌날린이라고 하는 콜몬이 나와서 심장의 베타 리셉터라고 하는 부분에 띵통하고 스위치를 누르면 그게 신호가 돼서 심장박동이 거세집니다 심장박동이 거세지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위의 혈압이 그런데 심장 기계 자체는 아직 멀쩡한데 이걸 사용하는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화를 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혈압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건 마음만 좀 정리하면 홀몬만 조금 정리하면 멀쩡하게 혈압이 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혈압이 12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왜 그렇게 혈압이 안 떨어질까 쫙 수축했을 때는 높이 올라갔다가 심장 근육이 쫙 이완이 되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심장 근육이 아직 아주 부드러워서 계속 이완이 돼 그럼 계속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심장 근육이 아직도 싱싱하고 젊어서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쫙 그러나면 밑에 혈압이 충분히 80까지 떨어지는데 이 심장 근육 자체가 낡아버렸어 낡았어요 그래서 딱 품어준 다음에 늘어나다가 바로 굳어버렸어요 그러면 밑에 혈압이 떨어지다 마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음 좀 고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심장 근육 자체가 할머니 근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혈압 약을 먹으면 최고 혈압은 그래도 그럭저럭 떨어지는데 밑에 혈압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지는 것을 아마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밑에 혈압을 낮춰주는 약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혈압이 높은 것이 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투에 대해서는 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오토파지 디톡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우리가 배울 텐데 여러 가지 원리로 이 심장 근육 자체를 또 혈관 자체를 새 것으로 고쳐주는 치료 방법을 쓰기 때문에 위의 혈압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밑에 혈압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고혈압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왜 그렇게 무서운가 하고 보면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혈압이 높은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 먹으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그 혈압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합병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서운 질병인 겁니다 특별히 이 혈압이 높다 보면 뇌경색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증상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죠 뇌경색이라는 얘기는 뇌에 있는 혈관에서 이 피가 혈관이 막혀버린 현상을 얘기해요 딱 막히면 그 다음 부분에 피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팔다리가 안 움직인다든지 말을 못 한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뇌경색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찾아올까요? 혈압이 너무 낮아 그런데 또 약을 먹어서 더 낮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혈압이 낮으니까 뇌에 있는 혈관에 피를 충분히 품어주질 못하겠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피가 흘러갈 만큼 압도 없으니까 어느 날 흘러가다 말고 딱 멈춰버리는 날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피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끈적끈적해요 그 혈관 중에 좁아진 부분에 그 피떡이 딱 막혀가지고 또 안 흘렀을 수도 있겠죠 의외로 저혈압인 사람들한테도 많이 나타납니다 혈압약을 먹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뇌경색이라고 하는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혈압이 너무 높아 다른 때 잘 조절됐어도 한 번 높을 때가 문제겠죠 그래서 너무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릴 거예요 터지면 그 다음 부분에 피가 공급이 안 되면서 그 기능이 또 마비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것은 뇌출혈이라고 불러래요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뇌경색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을 통칭해서 주로 뇌졸중이라고 불러요 특별히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합병증이 찾아올 가능성이 혈압이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서 7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최저혈압이 아까 얘기한 밑에 혈압이 105가 넘는다 그러면 이 뇌졸중이 찾아올 가능성이 10배가 높습니다 10배가 높아요 그래서 밑에 혈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혈압이 높으면 여기 막막에 우리가 뭔가를 보면 상이 맺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지금 보였는지를 분석을 해서 뇌신경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혈관이 여기에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막막에서 혈압이 너무 높아서 터져버리면 그 부분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면서 안개가 낀 것처럼 뿌연하기도 하고 흐릿흐릿하기도 하고 이 막막혈증이라고 하는 합병증이 나타나요 특별히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합병증이 더 빨리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심장병이 혈압이 높으면 세게 품어주다 보니 심장 자체가 또 망가질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심장병이 같이 찾아오는데 특별히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심 부전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4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장이 같이 문제가 생겨요 왜? 신장에서 우리 모든 세포에서 일을 한 다음에 쓰레기를 다 끌고 신장에 가서 걸러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걸러주는 원리는 신장에 사구체라고 하는 모세혈관 실타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느다란 모세혈관에 혈압이 높아 그러면 이 혈관도 터질 가능성이 있겠죠 거기서 터져버려요 그러면 필터가 망가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그것을 사구체 염증이 생겼다고 그러고 그게 한 번만 터지는 게 아니라 걸빛하면 터져요 만성사구체 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피를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면서 결국은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장병이니 눈이 잘 안 보인다는 등 손끝이 차고 어디 아프고 시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혈액순환 자체인 혈압이 조절될 때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찾아오는 질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본태성 고혈압도 어떻게 하면 아주 쉽게 치료가 가능한지 그 원리를 배우면 나머지 모든 질병을 관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내일부터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혈액순환에 관계된 건강원리를 살펴보면서 일단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모든 세포 세포마다 영양분이 잘 공급이 돼서 그 장기들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